안녕하세요. 칠다월드입니다. 이제 2022년도 끝이 났죠. 그래서 그 기념으로 굉장히 대중적인 코드 진행 하나를 가져왔습니다. 이미 많은 곡에서 쓰였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혹시나 들어만 보고 연습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연습해서 잘 써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악보 링크도 첨부해두었으니까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. 칠다월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